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오염수 반대 오염수 반대 이런 생각이 들끓었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들어있는 생각이 뭐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의 입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 그래서 자기의 페이스북에 그 글만 올리는 겁니다 김성태가 조폭 출신이어서 평판이 좋지 않아서 접촉을 기피했다 이런 페이스북 글 올리잖아요 아니 방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아서 시청 앞에서 프레센터 앞에서 그렇게 어마어무시한 집회를 자기들 나름대로 열었다면 집에 와서도 그 얘기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느니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느니 윤석열 정부는 반성해야 된다는 것을 또 저리 뼈저리게 느꼈다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일절 없고 대신 뭐라고 하느냐 김성태는 조폭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길거리에 나 앉아 있어서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오염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그런 페이스북 글을 쓰는 거지 그런데 그 글도 고쳤답니다 채널A 단독 보도인 것 같은데요 그 글도 고쳤다네요 김성태가 조폭 출신이어서 평판이 안 좋아서 접촉을 기피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조폭이라는 말을 지워냈답니다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도 못하는 사이 이렇게 표현을 바꿨다고 그래요 공식 만남 그러면 공식 만남이 아니면 비공식 만남은 있었나 인증샷 그러면 인증샷은 안 찍는 대신에 측근들만 모인 그런 모임은 있었나 왜 공식 만남이라는 말과 인증샷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누군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성태하고 너무나 척지지 말아라 김성태는 적대적인 증인이다 불법 대북 송금사건에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면서 적대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 자극해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참모들은 뭐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는 거 이재명이 이만큼도 도움될 일이 없거든요 아마 지금 교도소 감방에 있는 김성태가 또 한 번 머리가 송꿉치는 그런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뭐 조폭 출신? 뭐 평판이 나빠? 접촉을 기피했어? 지금 누가 누구한테 평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 씨 당신은 그렇게 평판이 좋고 깨끗해? 나는 당신처럼 친척들 형수님한테 그런 욕 해본 적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감방에 있는 김성태는 아니 엊그제는 나를 노상강도라고 그러더니 노상강도가 경범죄 처벌밖에 안 받는다면서 검찰을 비난해서 내가 그 노상강도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섰는데 이번에는 또 뭐? 조폭 출신해서 평판이 나빠? 이 사람한테 과거는 과거고 나는 지금 기업인이야 쌍방울 그룹을 이끌고 있는 명실상부한 오너이고 회장이었어 어떻게 보면 가장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 증인이 될 수 있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노상강도다 조폭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막다른 궁지에 몰린 이재명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그냥 이런 글을 SNS에 올려보려고 마는 것이 아닌가 내의 사입은 것은 정도밖에 없다 쌍방울 팬티 하나 사입었다 러닝사스 하나 사입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 박찬대 의원은 그랬네요 김성태를 깡패라고 직접적으로 국회에서 얘기한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부분은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폭 이국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박찬대 의원한테 할 얘기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김성태를 깡패라고 했던 것 직접적으로 김성태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하고 한동훈의 관계는 범법자와 검찰 지휘자의 사이입니다 둘이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김성태하고 한동훈은 이쪽은 범법 혐의자 피의자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범법자이고 이쪽은 검찰 수사를 총괄 책임지고 지휘한다는 법무부 장관인 겁니다 대신에 김성태하고 이재명은 어떤 관계냐 김성태가 말했잖아요 1억 5천만 원 후원했다고 후원자 1억 5천만 원 후원자 대북사업 협력자 정치자금 조달자 이재명의 측근들을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로 영입한 기업가 그런 끈끈한 사이인 겁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핵심 밑줄 쫙 핵심 핵심은 뭐냐 우리는 이재명 대표한테 이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동안 여기저기 한 발언 또는 페이스북의 글 어디에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정확한 표현이 없는데 우리가 물어야 될 핵심 질문 이재명한테 뭐냐 김성태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 지금 방송이나 신문 뭐 다른 SNS 유튜브 어디 막론하고 이 질문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김성태는 법정에서 이와영도 법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전화를 하고 이와영이 전화를 해가지고 김성태 회장 우리 지사님이셔 그럼 또 둘이 통화하고 그때마다 보고를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성태가 내가 이재명하고 통화했다는 게 세 번지 네 번지 지금 그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긴 말 없이 접근을 기피했다느니 쌍방울에 속옷 한 번 사입은 것밖에 없다느니 이런 말 다 쓸데없고 법정에서 책임 못 질 얘기 그런 말 다 쓸데없고 다 걷어내고 딱 하나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아니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기억이 안 난다 또 아니면 과거에 했던 말처럼 그때 술 먹고 뭐 통화를 누가 한 번 바꿔준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김성태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그러한 발언들은 나중에 재판이 벌어지면 다 증거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통화를 했다 안 했다 통화는 티그자도 안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판이 안 좋았다 기피를 했었다 쌍방울 속옷만 사입었다 일면식도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재명은